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노인 임산부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평택학사 설립을 위해 평택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한 건은 수정 가결됐습니다. 정례회를 마친 김윤태 평택시의장은 집행부의 여름철 재난관리와 AI 비상상황 대비에도 힘써주길 바라며 의원들을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